난 너야 미래에서 왔다고 야 교통장소저 여기 너랑 봉소화 신경 왔다니까 몸에 좀 가고 정신껏 너랑 그 사람은 악연으로 얽혀 있어 그래서 뭐?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? 내가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지? 김신혜 모닝쇼 3팀에 새로 합류할 VJ입니다 걘 VJ가 아니야 엄청난 자월이야 안 돼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너 같은 게 지금 김밥 좀 먹어야 돼 혹시 세주씨 제발이에요? 계산 제 것까지 하셨어요? 세 잔 마셨는데 소문 짜게 난 거 알아요? 우리 둘이 결혼할 거라고 이젠 인연이 바뀌었으니까